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까지 생성을 했으니까 그 테이블에다가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죠. 데이터를 추가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죠. 현재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문입니다. 제가 앞선 수업에서 셀렉트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토픽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는 뜻의 명령입니다. SQL이죠.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당치면 엔프티셋이라고 나오죠. 현재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더블클릭을 잘 해서 선택이 잘 안되더라고요. 자, 잘 해서 화살표 같은 것도 이용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카피한 다음에 이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를 당치면 자, 인서트문이 현재 하나, 둘, 셋, 넷 네 번 인서트문이 실행이 됐으니까 4행이, 4개의 행이 등록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셀렉트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 행이 잘 등록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셀렉트 그리고 별표 FROM TOPIC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뭐가 출력이 되죠? 근데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길이나 데이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화면 안에서 표로 잘 이쁘게 표현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셀렉트 FROM TOPIC 하고 역슬래시 역슬래시는 엔터와 보통 이 지울 때 사용하는 꺽 그 화살표 있잖아요? 그 화살표 사이에 있는 키가 이 역슬래시 키인데 음, 원화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이라고 대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당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아이디가 1이고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고 어, 디스크립션은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드는 요렇게 언제 생성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현재 4행 4개의 데이터가 등록됐다는 것을 요렇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서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인서트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인서트 인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죠. into topic이라는 것은 이 topic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topic 테이블을 우리가 생성했던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title, description, created는 이 뒤에 따라오는 values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기에 들어오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title, description, created의 순서로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values라고 하는 부분에는 실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 데이터들은 이 문자이기 때문에 단 따옴표나 쌍 따옴표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서트를 4번 입력했기 때문에 이 행이, 4행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 있는 OpenTutorials라는 이 플랫폼은 이 컨텐츠를 최신 순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래된 순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오래된 순으로 컨텐츠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정의를 보통 제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변수와 상수를 등록하고 연산자를 등록하잖아요. 이 등록한 것들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학습자로 하여금 이것들이 열람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자바스크립트란 예전에 입력한 것이 먼저 나오고 가장 최근에 입력한 것이 나중에 나오도록 정렬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셀렉트문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고, 눈 아프시죠? 죄송합니다. 자, 셀렉트문을 사용하는데 뒤에 이렇게 이렇게 order by idasc라고 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아까는 이 topic까지 밖에 없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order by라고 하는 것은 order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는 뜻입니다. by라고 하는 것은 id 컬럼의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겠다는 뜻이고요 asc는 asc의 약자고 이 반대는 desc인데 asc라고 하게 되면 id 값이 작은 순서대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copy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쳐보면 잘 안보이니까 역 슬래시하고 g 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1, 2, 3, 4 이런 순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asc라는 것을 desc로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4, 3, 2, 1 이렇게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역순이 아니기 때문에 asc라는 것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다 끝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활코딩에 데이터베이스 MySQL 수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꼭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수업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생활코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시대의 정보, 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열람하고 있는 전자화된 이 컨텐츠가 다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학문 중의 하나라는 거죠.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사용할 이 데이터의 정보 구조를 설계했고요. 실제로 데이터까지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 리눅스에서 이렇게 조회하면 이렇게 출력되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아주 불친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html 코드가 막 보이는데 저거를 그냥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긴 이 화면 포맷인지 요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웹을 통해서 서비스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내용을 웹을 통해서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php라는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서 php에서 배울 건데요. 정말로 고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여러분이 웹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a 부터 z 까지를 한 바퀴 돌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